하남시 베스코아 젠마입니다. 젠마 옷가게 여성 옷가게 우리 곰돌이 적방 예전 손님 착한 손님이 여기 옷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 찍어주러 왔습니다. 베스코아 1층에 있습니다. 127.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도 제가 여기 와서 옷 사줄 것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이 옳고 라니까? 우리 며느리도 하나 사주겠다. 베스코아 1층 젠마 옷가게 김치수 가수를 아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2층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1층에 있습니다. 오셔서 꼭 김치수 단장 소개로 왔다고 하세요. 도로 품는 사람은 내가 옷 그냥 사줄 수도 있습니다.